그리스도의 계절은 어떤 모습일까? 많은 사람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일까? 서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일까? 나는 지금 그들이 꿈꾸던 계절. 여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계절에 서있다. 난 지금 그들이 꿈꾸던 계절. 여름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계절에 서있다.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은 푸르고 푸르게 깊어만 간다. 끝나지 않을 우리의 계절, 그리스도의 여름. 오늘 나는 그 계절에 살기로 결심했다. 아홍 아멘 아홍 아홍 아홍